안녕하세요. 길맨코리아 하얘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시계는 보니까 오전 9시 50분 돼가네요. 저는 지금 복덩이 식당 주유소 기름 넣고 세면점 하고 나옵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온다고 해서 대충 밀고 밀고 대충 걸레서 대충 닦고 나왔습니다. 어저께 오다가 없어가지고 어저께 못 올라가고 아침에 신앙 내리고 지금 주유소 와가지고 대기 중입니다. 복덩이 식당 우리 복덩이 고정식당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저께 오다가 없어가지고 밤에 짐을 싣고 못 올라가가지고 아침에 신앙에서 하차하고 주유소 와가지고 복덩이 기름 넣고 대기하는 그런 시간에 잠깐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기분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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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